힐 힐인데 근데? 존나 비비경 네 염색했어요 숙포 숙포 아 숙포 숙판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피오라 도벽도 아니네 어 약점 썼어 안녕하세요 별책이 할때마다 짜있나 어우 집값 뻔했다 어 어둠의 인도자 야소 샀어 이게 이미지 어 없던거야 야소는 어둠의 인도자지 불로 한번 찍어주기 나이스 와 선 우와 잠깐만 와 적금값 됐으면 좋겠다 야 이거 플래시기 안방네 근데 아 와라 세마 아 와라 세마 내가 뭐 어 지는거 했나? 야 너 와가라 이야번 쓰든가 아 이거 한명맞아 안돼 근데 아 어허 ㅎ 마와따이 안찐난만 있느냐 너 너 뭐해? 얘도 안찐난만 있는데 방았어 망았어 한나마가 총사 한대 나이스 나 안죽어 나 안죽어 어디갔는데 이어 쳐 이어 쳐 아 나 이거 쳤다 야서 왜 퀴스야 야서울러 너 스펠 Q 한 대 못 맞춰가지고 썼다 겁났어 쟤 어 나쁘지 않아 어 안돼 야 숫자호 숫자호 쌍버프 봤나? 어 미치겠다 진짜 야 피오라 지금 못 가게 이거 이 박아 그냥 나이스 뭐야 이거 오씨 뭐해 사람들 아 ㅈㄴ 아파 미니언 미칠 것 같아 흐흐흐 민식구야 아 아 아 아 야 숫자 석뽀 석뽀 아 석뽀 죽여놓을까 흐흐흐 죽여놨 뭐야 얘 안 빼는데? 코피 1랩 떠 어 쟤 2야 몰라 2랩에 새끼 안 죽었어 뭐야 뭐야 쟤 맞거나 썼어 피오라 일단은 아우 스템 사오는게 셀벌하겠네 셀벌하겠네 아깝게 다 아 안갈래 거슬려 어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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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나 운수가 적 좋아 포피 벽궁 아 포피 벤했어야 돼 이제 포피 벤이야 포피 이제 포피로 들어간다 벤 이제 포피 벤 해달라 해야 돼 이거 케 갔네 케 갔네 진짜 케 갔네 케 갔네 아 포피 벤 아니면 개발했는데 어이구 포피 형 포피 형 수련도가 많지는 않긴 해 뭔가 아 응수까지 있어서 무섭네 응수까지 있어 이거 베츠기 잘못하고 너 바로 즉사야 즉사야 막말 안하실게 직사야 그냥 아무것도 안해야겠다 응 인내까지 파밍만 해야겠다 뿌어 뿌어 아 소뿌어 뭘긴 하다 칼칭 맞긴 한데 땜 나이스 이러고 지 응 응 응 약간 야소 아니 야소 피우라 좀 약간 너무 불쌍한데 근데 피우라 뭐지? 괜찮은데? 아 안괜찮아 대가리 박으면 야소아한테 개발리 뽀비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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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히든가 나이스 아 벽궁 아 벽궁 짜증난다 도망가 야 벽궁 이거 돈이야 뽀비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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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벽궁이 박힌게 일단 죽었는데 뭐야 보여주나 뽀비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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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벽궁 개빡친다 그냥 아 벽궁 개빡친다 그냥 얘 린신 샀는데 나 어차피 정복자긴 한데 나 1200원 쓰고 올게 내가 린신 해 줄게 야 그렇더 뽀비발리야 논 Cadill 이치iers 뽀비발리야 뽀비바 포필도 린신 사겠지 아 린신꺼번에 뽀피는 안 살거같아 낮은생각인거 린신이 왜 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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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쟤네 왜 이렇게 청가복사 우리 그라하스가 있는데 나를 그냥 무시하는.. 그라하스 무시하는건가 지금? 그라하스 무시하네? 이거 안되겠다 닦아줘라 근데 왜 린신이 왜 윙냅인데? 랩초에 너무 살벌한데? 바담우자 이거 바담우자 일단 나 한마리 육냅이긴 해 어 아쉽다 어깨 어깨 나 불쌍 나 불쌍 레전드 찍을것같아 오만하면 벽뿍 쳐박을래 먹어라 이게 그라나스지 야 야 야 도와줘야되냐? 날라오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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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깔라했는데 도와줬다 이겼어 이겼어 버릴뻔해 버리고 싶긴했어 민서가 진지하게 피마 팔고 단검성 무조건 이딜 맞장이다 이거 나 일단 탈칭 놀긴했어 나 탈칭 놀긴했어 나 탈칭 놀긴했어 젤끼든가 나 뼈그냥 만나자마자 발곰 쓴다 어 이게 안죽어? 하얀 드래곤 괜찮네 나 라인 밀러고 뭐야 이거 하얀 드래곤 파피 높이긴 해 둘 다 높이 아이씨 비바나 제발 일단 라인 이거 초기화 좀 시켜야 돼 야 뭐야 여기다 또 있네 뭐야 뭐야 놀랐잖아 퓨벌한테 궁 터져 퓨라가 에어분 됐으나? 어 에어분 되긴 했죠 퓨라가 에어분 웃었다 웃었다 팔질하는데 스킬총도 못끄시대 왜요 이미 이겼는데 아 이거 엘리에서 엘리에서 와 퓨 아 퓨를 못 맞추냐고 도발 걸린거에요 진짜 추하다 형 관료 퓨 자기가 못 맞춰놓고 하난거 뭔데 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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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야 나 이따 데려갑니다 이거 아 퓨라가 나 여기가 바로 왔어 나 왜 배고파 나도 조기야 배고파 진짜 왜요 아 포필 개빡해 퓨라 지금 끄고 죽긴한데 아 벽끈 맞을것 같아 너무 무서워 진짜 야 야 야 야 новые 홍작이긴한데 나 궁 5초 죽여버리자 이거 야 궁 야 고고! 궁궁궁궁궁! 아, 겨우 뽑았다. 쉴드 없다. 왜케 나대? 자, 먼저 가야돼. 누가 나대? 응? 호비. 다치지 마야돼. 되자. 마큐린 이틀 안되는거죠? 안되나? 개 웃기네. 하아. 빼빼빼빼빼. 아, 약간 갓보사리. 아,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야, 너 죽여버리고 싶어. 진지하게. 잠깐만,잠깐만. 잠깐만,잠깐만. 아니야, 나쁘지않았어. 얼굴을 잘 끌었어. 야, 너 왜 안빼는건데? 나 진짜 너무 하나도 있어. 아, 오케이. 그럴 수 있어. 반해, 반해. 아, 왠데. 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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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W, E. Q평을 해라 좀. 아, 갈리오 하는거 모르는거 같애. 뭐야? 아, 야, 야. 갈리오공. 아, 아, 와. 이야. 이리십리 땅. 뭐야? 뭐야? 나잖아. 아우, 이씨. 잘달하네. 와우, 왜요? 히히. 야, 뽀삐 좀. 히히. 사자, 사자. 오케이. 히히. 혹시, 풀스페을 위에서 쓰고 왔나? 야, 왜 풀스페을 위에서 쓰고 왔냐? 궁까지 쓰고 왔네. 응. 히히. 히히. 히하면 재키든가. 아우,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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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크가 있네, 치크가. 제발. 아, 씨. 아. 아, 민석이 안 집하고 있어? 어, 민석이 안 집하고 있어? 민석이. 아, 민석이 느낌 저렇게 없는데, 들어갔는데? 많이 죽었다, 민석이. 일단 뽑기 더프해. 아, 킬 구간하면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해, 민석아, 킬 구간하면 나쁘지 않는데, 방금 프레임이 굉장히 나빴다. 죽여줘. 민석이 뭐래, 욕하고 있지? 민석이, 민석이 아무 말해도 안 하는데? 민석이 아무 말해도 안 해. 아, 아, 왜그래, 당혁이형. 그러지마. 재미없다니까. 간다, 간다. 재미없다니까. 아, 박턴. 아, 박턴. 아, 박턴. 왜. 돌아, 돌아, 돌아. 네, 노마나요, 노마나요. 그냥 데라가 올 거야, 바로. 여긴 다. 네, 노마나요, 노마나요, 노마나요. 일단 미안해. 다 찍히기. 다 찍히기, 다 찍히기. 다 찍히기. 나 빨리로. 아, 짜증난다고 그냥. 아, 지지차요 그냥. 도넬 추워 이거. 도넬다 이거. 재밌어 안타고 지지쳐 이거 인조 아 근데 왜 우리 갈리오는 궁이 한번도 없냐 상대팀만 가면 맨날 공원인데 우리 갈리오 좀 느낌 존나 웃기네 아까 다이브 당할 때 리신한테 W 맞춘 거 Q 못 맞추는 거 이거 뭐 이미 손절했어 우리 리듬 난 그냥 라인 겸 말한다 아 캬오라 저렇게 큰 게 아니었는데 오 끊어졌다 야 갈려고 어 비타민 비타민 누가 비타민? 비타민은 못 잡지 야 비타민은 거 중반인데 나도 좋아 복궁 목숨 걸고 나 나이스 레블랑 버피 레블랑 온다 레블랑 아 복궁이 신이야? 아 진짜 무신이야 야 빨리 뭐 오 짝도 안 하네 그냥 미대로 밀던가 뭘 무대만 뜨자 짱난다 무대 3천은 딱 남았긴 해 계속 싸움만 하면 빠질 수 있다 3분 안에 그냥 맞짱 존나 떠 그냥 표라대 표라 아톨스 표라가 질 수 없긴 해 죽음 아 이 형 맨날 군빠지는거 같더라 갈려 좀 굴하고 갈려 갈려 굴을 쑤는가 미드를 깨는가 뭘 뭐하냐 뭐하냐 와리가리 굴나가리 왜요 하나를 해라 하나를 어리벨까지만 했고 나 어리벨까지만 했고 지금 휴가하는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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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파워주는거 아니 똥낮당아니 그냥 아 집을 스킬하겠다 아냐 깨든가 가는줄 아 들켰다 아아.. 좀 화나아 제발 죽여줘 제발 쿵 아아아아아아 아 화나 슬랜씨 뭔데 간다 간다 야야 뭐야 1블랏 오케이 아아 야 이거라도 살자 아아 아 제발 제발 아 찌 아오 야야야야 뱀옴 뱀옴 야 혹시 나 좀 살려줄 수 있나 아 Q 말고 있을걸 있으면 확정 드리긴 한데 아아 야 우리팀에 근데 잘하는 애가 없다 잘하는 애가 없지 잘하는 애가 없지 잘하긴 해 오우 르블랏다 일단 미드 아까 심사한거 일단 정글 정글 아까 풀셈에서 여기서 준비했으면 출애플 웃기지 웃기지 아 죽여 그냥 아 오우 고삐 어 뺍니다 고삐은 나쁘지 않아 달려홍 쑨다 달려홍 쑨다 달려홍 쑨다 어디 쑨는거지 리쿠 달려홍 달려홍 한 번도 못 봤네 진짜 진짜 나 출렀 당캔 가자 자 빵경 밥먹으러 갈게요 르블랏 아 간대 뭐야 아 바앤에 20분이구나 굿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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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짜 굿바이 굿밥 미소아 나 밥먹으러 갈게 네 먹을게 굿밥 굿밥 질밥 응 굿밥